홍시 티라미수를 만들겠습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카스텔라 한봉 100g은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홍시 2개는 으깨어 풀어주세요 커피가루 2g에 뜨거운 물 2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 용기에 카스텔라 하나를 담아주세요 카스텔라 위에 커피 시럽을 발라주세요 커피 시럽 위에 으깨어 놓았던 홍시를 올려주세요 홍시 위에 카스텔라 한 장을 올려주세요 카스텔라 위에 요플레 100g을 올려주세요 그릭 요구르트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구르트 위에 카스텔라를 올려주세요 카스텔라 위에 으깨어 두어 또 홍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카카오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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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